뷰티 전문가 CC크림을 말하다 CC크림 테스트해보면 끌리는 게 있죠 음 촉촉한데요? 이거 상관! 어떤 제품이죠? 바닐라코 인내디언트 CC크림 보통은 오일리한 막 안에 수분이 있는데 바닐라코는 수분이 메이크업 성분을 감싸고 있어요 수분으로 브라이트닝 되는 건 바닐라코 뿐이죠 그래서 속보다 투명하게 살아나죠 선택받을만한데요? 촉촉한 게 완전 좋아요 수분으로 환해지는 인내디언트 CC크림 바닐라코